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듐입니다. 2단 그리고 사이비단체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교회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방어 논리를 펼쳐왔던 것 같아요. 2단 사이비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고를 치면 그건 일부 교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이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일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이 되지도 않고 설득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신천지 문제만 봐도 그렇거든요. 신천지가 굉장히 득세하죠.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약 한 60% 적게 잡아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인가 신천지 빠진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과연 교회의 책임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항상 많은 사람들의 접근은 빠진 사람들에게만 문제를 돌리죠.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어 라고 정죄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해보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부분은 없었을까? 라는 부분들 말이죠. 신천지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고 구원파가 그리고 JMS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이잔사입의 단체가 득세하는 데에 과연 교회의 책임은 없었는가? 라는 지점이죠. 실태도 잘 모르고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교리적인 잣대로만 들이대서 마치 정죄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광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늘 항상 정광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조와 방관이 키운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정광훈은 하루아침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계 주요 인사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광훈과 관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조 그리고 정광훈의 그런 행태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정광훈을 키운 겁니다. 과연 여기에 교회의 책임은 없는가? 이것을 일부 교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지점들이죠. 사실 결정적으로 이단사의 비는 제외해놓고 원래 교회를 얘기할 때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동시에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늘 항상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선긋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일부 교회의 문제다. 마치 오른손이 잘려가는데 왼손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 일부 교회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이고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지속해서 사용한다는 건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고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선긋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영적인 유기체 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주적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